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의병 박목헐, 의병 이상복, 의병 김남진.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밤중에 결정하여 아침에 칭령을 발표했고요. 우리 군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순식간에 교전이 붙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고, 모두가 뜨겁게 피고 졌다. 그리고 또다시 타오르려 한다.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은 구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당신 속에 식민사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들이 많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의원의 말이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물론 저는 이 말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망언 사과하고 사퇴하라. 이런 말이 있고, 진실호도 말라. 이분의 조부까지 소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열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 아주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시 이완용을 소환해봅시다. 친일매국노 이완용이죠. 이완용의 말을 들어봤대만은 본인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내재인은 항상 말하기를 야마토민족은, 여기서 야마토민족 일본을 말하는 거겠죠. 최후의 한 명이 필요일지라도 동양평화를 위한 영원한 계획을 변치 않겠다며 국가의 존망을 걸고 싸운 청일전쟁, 러일전쟁, 양전쟁의 의의가 모두 동양평화를 위해서였다고 말하니 이완용은 일본 사람들이 국가의 존망을 걸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벌렸다고 하죠. 우연의 일치인지 다시 정진석 의원 일본은 구군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구한말의 사정은 그러했다. 조선의 모습이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눈먼 장림의 모습이죠. 일본의 짓밟히는 모습이고 청나라는 맥없이 일본에 끌려가고 저멀리 러시아가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 19세기의 구한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제 조선강제협병을 조선 내부의 원인에 찾는 식민사관의 시각 일제 식민사관의 시각 식민사관 자체를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여러분, 당한자가 잘못인지 아니면 가해자가 잘못인지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입니다. 일본이 그게 지금 자유대가 자기 땅에서만 자기 땅을 지키게 돼 있지 밖으로는 뭐나 하게 돼 있는 군대 아니야? 그래서 자유대 아니야? 자, 조선은 당할 만했다. 전형적인 일제 식민사관의 시각이죠. 자, 그런 한편 우리가 해방 70년 조금 지났습니다. 동해에서 그것도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동해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을 막기 위해서 동해 앞바다에 우길기를 단 일본 배가 들어오고 독도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실시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 장면입니다. 항무 바로 오른쪽이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사이함입니다. 우길기와 거의 비슷한 해상자유함기를 내걸고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까지 운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신채호 선생을 다시 모시고 오죠.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 선언이었습니다. 자, 일본 강도 정치가 곧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한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하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순회됨을 선언하느라 1923년 의열단 강령으로 채택되었던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 선언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죠. 자,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가 인류를 압박하지 않으며 사회가 사회를 수탈하지 않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새로운 나라의 모습이었죠. 자,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볼까요? 너희들이 동양의 평화, 한국 독립보전을 담보한 죄악에 먹물이 마르기 전에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었던 역사를 잊었느냐? 자, 3.1운동 이후 강도 일본이 우리의 독립운동을 완화시키려고 송병준, 민원식 등의 매국노 한두를 시켜 이따위 광론을 부르미니 이에 부하하는 자는 맹인이 아니면 어찌 간 적이 아니냐? 자, 일본은 우리의 한국의 독립보전을 약속했었죠. 그러나 거기에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었던 역사를 잊었느냐? 신채호 선생이 지금 무덤 속에서 울부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한미일 군사동맹.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본의 정한론. 정한론? 한반도를 뭐한다? 정벌한다. 한국을 정벌한다. 일본의 정한론인데. 자, 이 정한론이 언제 나온 거냐? 했더니만은 1873년. 1873년이면 어? 이게 흥선대원군 시절이거든요. 그 무렵인데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고종의 친정으로 막 넘어갈 때죠.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근현대사를 쭉 잡아댕기면요. 자, 19세기죠.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시기죠. 자, 이 시기에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1873년, 약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이래. 자, 이 무렵에 일본이 뭐랬냐? 한반도를 정벌해야 되겠다. 정한론이 이때쯤 대두된다는 얘기죠. 뭐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이것저것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당시에는 이제, 당시에는 한반도를 둘러싸고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냐 했더니만은 자, 이 시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청나라가 있고 중국 청나라가 있었죠. 자, 그런데 1860년 베이징 조약이 있죠. 1860년 베이징 조약이었는데 자, 청나라가 꼼짝없이 어떻습니까? 영국과 프랑스한테 당했던 것이었죠. 그때 베이징 조약 체결 후에 중재해 나섰던 러시아가 러시아가 이쪽 연해주 쪽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블라디보스톡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대륙 세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진출해 오는데 자, 그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러시아가 내려온다면 이 한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신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세력을 이 한반도에서 막아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우리 조선과 어떻습니까? 흥선대원군 시절에 흥선대원군 시절에 사절을 보내서 우리가 국교를 다시 맺으려고 그랬는데 흥선대원군이 거부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 뭐가 떠오르냐? 야, 한국을 우리가 그러면 뭐해야 된다? 정벌해야 된다. 이게 정한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한론인데 자, 여기에 자, 조선과 국교 수립이 난항에 봉착하자. 일본 메이지 정부 내 정한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런 정한론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필요하다면 일본이 조선을 정치적으로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침략 노선을 합리화시키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논리였던 것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잠깐 가면 저도 예전에 보다가 이상하다. 조선을 정벌하는데 왜 정한론이라 그러지? 대한제국하면 한참 뒤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정조론이라 그러지 않고 정한론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근거를 찾아보니 일본 서기라는 역사책이 있죠. 일본 서기에서는 자, 우리 한국, 고대 한국을 어떻게 표현했냐 삼한이라고, 삼한 삼국이라고 그랬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말이 항상 우리나라를 읽히는 말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일본 놈들은 과거에 임나 일본부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임나, 임나는 지금의 자, 김해 정도 되죠. 금강가야, 예전에 가야 이 김해 지역을 우리가 임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 놈들이 이 임나, 일본부 여기에 이제 어떻습니까? 근거지를 두고 한반도 남쪽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 놈들의 역사 왜곡이 되는데 바로 이런 야마토 정권의 삼한 삼국 정벌론 신화의 정서가 자, 19세기에 와서 이제 어떻습니까? 정한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 일본 놈들은 이 정한론의 근거에서 호시탐탐 우리 조선을 뭡니까?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네, 당시에 처음에 이 정한론이 등장했을 때는 이토 히로무비 같은 사람들은 반대했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일본의 국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선을 정벌한다는 것은 성급하다. 자, 그러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계획을 차근차근 뭡니까?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1876년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사건들이 터지는 거죠. 자, 이모군란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구식군인들이었죠. 이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하면서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걸 구실로 일본 놈들이 재물포 조약이라는 걸 우리 조선 정부에 강요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재물포에서 조약이 체결되었다. 왜냐하면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재물포으로 도망갔거든요. 재물법 배 위에서 체결했다. 그래서 재물포 조약인데 이 재물포 조약에서 일본 놈들은 일본 공사관 경비구실로 약간의 일본 군대를 주둔시킨다. 하면서 일본 놈들은 이때 대대병력을 주둔시켰죠. 그리고 돈은 니네가 내라. 그래서 막대한 돈을 조선 정부가 물었던 것이었죠. 이게 처음으로 일본 군대가 조선 땅에 주둔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갑신 장면이 발생하고 청나라와 일본의 긴장이 고조됩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을 둘러싸고서 청나라와 일본이 야 안되겠다 해서 텐진 조약이죠. 우리가 천진 조약이라고 하는데 텐진에서 어떻습니까? 리용장과 이토 히로무비가 조약을 맺으면서 야 그러면 우리 조선에서 군대 빼자. 그치? 군대 빼자. 그래서 이때 일본 군대가 철수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텐진 조약에서 만약에 양국이 조선에 출병할 일이 있으면 그때 서로 얘기하기 이걸 우리가 동시 파병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했을 때 동학이 발생했을 때 조선 정부가 이 동학을 진압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조선 정부가 또 누구한테 SOS를 쳤냐? 청나라한테 SOS를 쳤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딱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자 됐다. 이렇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을 구실로 일본 놈들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됐던 것이었죠.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해서 전주 화약을 맺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는데 사태가 끝났으면 둘 다 집에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놈은 안 가죠. 그리고 결국은 일본 놈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청나라에 칼을 뽑아대는 거죠. 이게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나가 떨어지고 자 일본은 이제 완전히 조선을 이제 자신들의 의도대로 먹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 강력한 라이벌이 하나 등장했던 것이었죠. 바로 러시아였던 것이었죠. 러시아. 자 그래서 고종인금이 아간파천하게 되는데 아간파천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 한 뜻이죠. 그때 이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이제 세력균형 협상이 벌어졌는데 그게 베베르 고무라 각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자 조선 내 군대를 주둔하는 것을 러시아와 어떻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요 앞선 시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청일 대립기라고 그러는데 조선을 둘러싸고서 조선을 둘러싸고서 우리가 쓱 본다면 그죠? 조선을 둘러싸고서 이 국제관계에서 주연배우가 어떻게 되냐 세 나라가 있습니다. 요게 청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일본 놈이 있고 됐죠? 저 멀리서 러시아가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대립구도에서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나가 떨어지게 되고 일본은 한반도를 자기들이 다 먹은 줄 알았죠. 이번에는 누가 끼어들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는 이제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기였다 이거야? 자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베베르 고무라 각선보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균형이 언제 깨지느냐? 1904년 러일 전쟁으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꼼짝없이 여기에서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 자 일본 놈들은 결국은 봐봐 이 정한론 한반도를 정벌한다 오랜 계획이었죠. 이걸 차근차근 차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일본 놈들 자 동학이 일어났죠? 자 청일 전쟁이 발생했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청일 전쟁의 승리를 거뒀던 일본 놈들 일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소선을 먹은 줄 알았죠. 근데 강력한 라이벌 누가 등장했다? 러시아가 등장했죠. 이제는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겁니다. 자 일본의 거짓말 자 우리 역사를 특히 근현대사를 보면 일본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킨 적이 없죠. 일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러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이 시기를 제가 자 이렇게 확대했는데 자 이제 한반도에서 청나라는 나가 떨어졌고 러시아와 일본이라고 그랬죠. 고정임금이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거야. 러일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고정의 중립파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나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조선은 대한제곤 중립을 지키겠다. 그러나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 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한일의정서 체계를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곧바로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러일 전쟁은 너무나도 싱겁게 끝납니다. 강력했던 세계 최강의 육군 러시아가 그냥 일본한테 나가 떨어지거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꼼짝없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일본의 거짓말이 무엇이냐?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일의정서였죠. 한일의정서 자 한일의정서 처음에는 의정서다. 이렇게 됐는데 자 한일 양국 사이에 변화 없는 충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제국정부는 대일본제국정부를 확고히 믿고 시정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지금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제국정부는 일본제국을 믿고 믿긴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일본 놈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대한제국 황제의 안정과 영토보전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제3국의 침입에 의해 대한제국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일본제국정부는 곧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리고 대한제국의 어떻습니까? 안정을 영토보전을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대일본제국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죠?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수용한다. 이것이 뭐냐면 자 러일전쟁을 치르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군사기지를 사용하겠다. 저 조선 땅에 군사기지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대한제국의 안정과 영토보존을 위해서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얘기가 자꾸 운운되고 있고 동해안 쪽에서 그것도 독도 인근에서 일본과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일본 놈들은 어떻습니까? 단지 신채호 선생의 말씀대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삼천리 강토를 자 집어먹었던 사실을 잊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의정서를 뭐하게 됩니까?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중립파 선언은 무효화되고 러일전쟁이 끝나고 조선은 꼼짝없이 어떻습니까? 일본의 선악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전시중립선언은 이렇게 휴식조각이 되고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에 강점되어 갔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한편 일본 혼자였느냐 자, 미국의 배신, 영국의 방해 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즈벨트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한테 유명한 루즈벨트는 우리 해방공간에서 해방공간에서 처칠 그 다음에 스탈린, 루즈벨트 그 루즈벨트고 또 다른 루즈벨트죠. 자, 미국의 배신, 영국의 방해 친구의 나라 한국을 배신하다 무슨 얘기일까? 자, 일본 혼자 전쟁을 치렀다는 건 아니었죠. 당시 러시아 세계 최강의 육군국이었다는 얘기죠. 러일전쟁의 비용이 총 19억 8,400만 원 지금으로 본다면 우승돈이겠지만 총 19억 원 정도 20억 원 가까이 들었던 것이었죠. 이 러일전쟁의 비용을 갖다가 영국과 미국이 뒤에서 12억 원을 제공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미국은 여기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고 그러죠. 밀약이니까 비밀스러운 약속이 되겠죠. 1905년 7월입니다. 1905년 7월 그 다음에 1905년 8월 1905년 9월 7, 8, 9가 되는 거죠. 자, 순서 그대로 한번 보세요. 일본 놈들 정말 치밀한 놈들이죠. 먼저 미국과 일본 수산 가스라와 미국 어떻습니까? 대통령 특사 테프트 육군 장관과 자, 비밀스럽게 약속을 한 거죠. 조선은 일본에 먹는다. 미국은 간섭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어떻습니까? 영국을 끌어들였죠. 제2차 영일동맹이야. 자, 미국을 끌어들이고 영국을 끌어들이고 이제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에서 자, 러일전쟁을 종료시키면서 이제 러시아 무릎 꿇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봐봐. 이렇게 강대국사의 일은 어떻습니까? 이미 은밀한 협약이 있었던 것이었고 우리는 그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왜 이게 미국의 배신이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고종 임금은 자, 세계 열강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특히 미국에게 이승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죠. 헐버트를 특사로 파견하고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자, 여기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게 있죠. 조선과 미국의 통상조약이었다. 이 미국은 서양 나라 중에서 우리와 가장 먼저 저 조약을 맺은 나라였는데 1882년이었죠. 1882년에 우리는 미국과 조약을 맺었던 것이었죠. 자, 근데 이 조약의 내용이 있어요. 조약의 내용이 있었는데 자, 이 조약에서 미국과 조선은 우호관계를 맺는다 했는데 미국은 아주 어떻습니까? 완전히 배신을 때렸죠. 이 밀약을 통해서 그럼 여기에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봐야 되는데 자, 고종이 어떻습니까?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승만 헐버트 나오는데 자, 여러분 알만한 분들은 알겠지만 이 헐버트입니다. 자, 조선을 위해서 가장 애썼던 외국인이었죠. 자, 여기는 이제 늙은 헐버트 박사죠. 여기에 작은 글씨로 써있는데 1949년 7월 29일 인천항에 도착한 헐버트 이렇게 나와있죠. 1949년이면 우리가 48년 8월에 정부를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9년 7월 29일이니까 이제 정부 수립 이제 몇 년이 되는 거야? 1년이 된단 말이야. 그때를 기념해가지고 이 헐버트 박사를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초빙을 했던 것이었죠. 늙은 헐버트 박사예요. 당시 이제 기록사진을 본다. 기록영상을 보면 이 헐버트가 어떻습니까? 자, 도착했는데 이제 거의 아마 이때 아흔이 넘어질 거예요. 완전히 늙어서 이제 꾸부정하게 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것이었죠. 헐버트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당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왔다가 이분은 자, 어떻습니까? 정말로 한국에서 죽게 되죠. 얼마 안 있다가. 그래, 지금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있는 분입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썼던 외국인이었는데 자, 헐버트가 있고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가 있었던 것이었죠. 고종은 이렇게 세계 열광객에 간절히 호소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미국에 왜 배신이냐. 주미수호 통상조약이죠. 1882년 미국과 조선이 맺은 조약이었는데 제1관에 이런 게 나오죠. 자, 대조선 군주와 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들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대조선국 군주 고종이겠죠. 나오는데 만약 타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멸하는 일을 일으켰을 때는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고 중간에서 잘 조정하여 두터운 위를 보여준다. 무슨 얘기일까? 그랬잖아요. 그지? 미국이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 조선이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거 우리 미국이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무슨 어려움에 빠졌어? 그래. 우리가 거북선 멀고 태평양 건너가서 미국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시험용으로 거중조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중조정권. 그러면 바로 이제 지금 고종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바탕으로 해서 도와주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헐버트에게 이제 어떻습니까? 친서를 전달하는 거죠.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고종이 보낸 친서의 내용을 보십시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 1882년 이래로 아메리카 중국과 한국은 우호 통상조약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자 고종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1904년에 체결한 협정에서 한일의정서를 얘기하고 자 제1차 한일협약을 얘기하는 거죠. 러일전쟁 중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먹는 거죠.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정치를 강행하니 이는 어떻습니까? 본래 조약 약속한 책문을 저버리는 태도가 분명합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일본의 행태를 보더라도 앞으로 대안적으로 문명적으로 대화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2년간이죠. 그럼 1904년 1905년이죠. 1905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을사능약으로 들어봤지 않았습니까? 그때쯤이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도와주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있다. 진정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정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귀하가 지금까지 귀하의 생애의 특성인 아량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라며 귀하는 언행이 일치되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해 주기를 바랍니다. 언행이 일치되도록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조미수어 통상제약에서 나왔던 어떻습니까? 거중조정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알렌 알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자 의료선교사로 왔었죠. 갑신정변 당시에 민영익을 치료해줬고 그것 때문에 고정과 명상황후에 이쁨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미국 공사 역할도 했던 사람이었죠. 각종 입권에 개입했던 사람이었는데 알렌이 미국 장관에게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 대한제국의 황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본국과의 우호관계 의지하여 합니다. 황제는 러일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며 ... 그러면서 한국의 독립보존을 위해 미국이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82년 인천에서 맺은 조약의 한 조문을 아주 유리하게 번역하여 제시하곤 합니다. 그러면 1880년 인천에서 맺은 조약 바로 뭡니까? 1882년 조미수어 통상조약이죠. 거기에 거중조정권 제1관에 들어가있던 거란 말이에요. 글 우리가 유리하게 번역해서 완전 나쁜놈이죠. 선교사가 이러면 안되지. 여기서 고종은 미국인 헐버트에게 미국 가서 루즈벨트를 만나라. 그리고 이 서한을 전달해 주시오. 그러나 미국은 만나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일본과 이미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고 있었잖아요. 비밀스러운 약속. 우린 그것도 모른 채 고종이 미국에게 인해와 동정과 의협심을 발휘하여 도와주시오. 이러고 있었을 때 미국 대통령은 헐버트를 만나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미국 국무장관은 헐버트에게 우리 곤란하게 하지 마라. 자꾸 당신이 나서서 일본과 우리 미국이 난처한 입장에 서기를 원하고 있는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합의하에 보호조약을 체결한 이상 미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합의하에 우리가 언제 합의했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조선을 일본에 넘기겠다는 가스라테프드 미력을 체결해놓고 미국의 배신이죠. 결국은 이렇게 미국의 배신과 그 다음에 특히 영국의 방해였죠. 영국은 이미 일본과 1차 영일동맹 2차 영일동맹 맺었고 우리가 네덜란드 해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을 때 영국의 방해가 있었고 결국은 꼼짝없이 대한제국은 이렇게 멸망해 갔습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게 양해한다. 이렇게 1910년 경술 국치를 당하고 우리는 망했죠. 그리고 일본의 한반도 강정무 국제사회의 반응 영국 반대할 하 등의 이유가 없다. 미국 일본의 조선에서의 행정이 매우 선의에 차있고 조선인의 행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흔적이 영역하다. 믿을 놈 하나도 없죠. 자 그런 가운데 독일 역시 러시아의 신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병합이 대한제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열국의 동의를 얻어 단행되었고 러시아도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미 서양 여러 나라가 일본이 조선을 먹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독일 역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독일 신문에서도 자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본의 지배에 의한 조선의 경제적 발전은 의심할 수 없다. 다들 이렇게 전망하고 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중국이죠. 청나라 신문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었죠. 어쩌면 장차 만주나 몽골도 조선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이런 청나라 얘기는 맞아떨어졌죠. 결국은 31년 일본은 만주를 쳐들어갔고 37년 중일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었죠. 청나라 신문만이 동아시아의 문제를 정확하게 전망했던 것이었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가 미국이죠. 한미 군사 동맹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미국은 그 옛날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런 약속을 휴지조각처럼 버렸던 것이었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배신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반미감정을 일으키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요즘 논란이 되는 말이죠. 일본은 조선과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전 말꼬리를 잡고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영화의 한대목에서도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조선은 왜 망했을까. 다시 모 국회의원의 얘기로 간다면 일본의 침략으로 망할까. 조선은 안에서 썩은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그렇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정말 그랬느냐 이거야. 그러면 조선왕조를 정말 간단하게 봅시다. 조선왕조 500년. 물론 저는 조선사람이고 한국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나라가 500년이나 갈까. 좀 일찍 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새롭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500년을 끌고 간 나라가 없습니다. 조선이 가장 찬란했을 때였죠. 가장 찬란했을 때 이 시기죠. 이 시기. 여기에 세종대왕도 있고 정말 멋졌죠. 그러다가 여기에 16세계로 싹 들어오면서 16세계로 돌면서 여기에 훈구파대 사립의 대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붕당정치죠. 붕당정치. 보통 일본 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놈들은 자기들이 조선을 먹어놓고 조선을 먹은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식민사관된 걸 심는데 우리가 붕당정치 하면 떠오르는 입금들이 어떤 게 있어요. 당파싸움 이런 얘기를 하죠. 당파싸움 또는 당쟁 지금 이 얘기할 건 아닌데 여러분 조선은요 당파싸움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당쟁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선조가 있는데 여기에 1575년 여기를 우리가 을해붕당이다 그러는데 이때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동인이다 서인이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다시 동인이 어떻습니까? 북인이다 남인이다 서인은 노론이다 소론이다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럼 여러분 봐 이 조선의 붕당정치가 어떻습니까? 1875년 선조 때부터인데 이 붕당정치가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 이 시기 동안에 붕당정치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러면 이 조선이 당파싸움 때문에 망했다면 당쟁 때문에 망했다면 여기서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망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당파싸움 이란 것은 사실은 이 당파 당쟁 이건 어쩌면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현대민주주의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 정당이 있고 정당끼리 서로 다툼을 하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세력균형을 이룰 때는 오히려 정치가 어떻습니까? 깨끗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붕당정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붕당정치가 깨진다는 게 뭐냐? 이 끝머리 우리가 여기도 흔히 세독이라 그러잖아요. 세독인데 이 세독이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안동김 씨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는 붕당의 틀이 완전히 깨진 거죠. 조선이 망한 것은요. 조선이 완전히 썩어문눌어졌던 거죠. 여기서 썩어문눌어졌던 것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쭉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자 이거예요.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이란 말이야. 이 500년의 세월을 갖다가 어떻게 전부 다 무능하고 무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전형적인 어떻습니까? 일본놈들의 논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임진왜란 있죠. 정유제란 있죠. 쭉 있단 말이야. 물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사실 왜 조선이 망했냐.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어때요? 정말 전쟁이 한 적이 없느냐. 그렇죠.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은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의병 들어봤을 겁니다. 자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었죠. 그리고 상투자르라 을미개혁대 자 이걸 여기에 반발해서 어떻습니까? 을미사변에 반발하고 단발량에 반발해서 이때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 지나는 거죠. 1905년 을사늑약이죠. 우리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된단 말이야. 을사늑약이 일어났을 때 다시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1907년 정미칠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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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까요? 자 일본 놈들이 우리의 행정권을 장악하면서 일본인들을 갖다가 차관으로 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일본 놈들이 군대를 해산하거든요. 그러면 이 해산군인들이 의병과 합류하게 되는 거야. 이게 정미의병인데 우리가 이 정미의병은 우리가 어떻게 교과서에서 표현하냐? 의병전쟁이다. 왜냐하면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과 합류하면서 완전히 전투력이 뭡니까?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군대상과 의병항정의 불길 이렇게 나오는데 자 평민의병장 신돌석 장군이죠. 우리 할아버지 제가 또 한 번 소개합니다. 자 이리서 의병으로 맹활약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정미의병들이죠. 한국군의 무장봉기로 이어졌다. 서울 한국군의 격렬한 항쟁과 원주와 강화에 주둔하던 국군 또한 격렬한 대일무력항쟁을 벌였다. 마침내 전국적으로 전계층이 참여하는 대일무장항쟁이 벌어졌고 이것을 1907년 정미구국의병전쟁이라 부른다. 총관님은 같이 안 가십니까? 이놈아! 우리가 도망가면 여긴 누가 지키냐 이놈아! 내가 가면 여긴 누가 지키냐 이놈아! 난 몇 사람 더 살리러 왔다. 이제 총관도 아니고 여긴 누가 지키냐 이놈아! 내가 지키냐 이놈아! 여긴 못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진도 참 가슴 아픈 사진이죠. 제복 입은 군인같이 보이는 거죠. 아마 해산 군인인 모양입니다. 뒤에는 딱 봐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죠. 흐릿하지만 앞만 봐도 어린 소년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정미의병 볼까요? 의병의 경문 대신을 맡은 자는 적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 아님이 없고 머리 깎고 얄궂은 말을 하는 놈 모두 외놈의 창자를 가진 자들이라 외놈의 창자를 가진 자리다. 토착 왜구라고 그랬죠. 나라를 지켜야 되고 국가를 위하여 대한 대신들은 일본 놈들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지금하고 별반 다를 바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조상의 피를 받아 이 문명의 나라에 대놨으니 차라리 죽을지언자 남의 보호국이 되어버린 작은 조정에서는 살지 못하겠다. 우리에게는 오직 태황제 폐하만 계시뿐이다. 여기서 태황제 폐하니까 누굴 말할까? 우리가 태황제나 태황 얘기하잖아요. 고종이죠. 고종. 고종이 1907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당한단 말이야. 자, 보세요. 경문이 도착하면 풀이 바람을 따르듯 정미의병이죠. 이러면서 의병들이 쫙 일어나게 되는데 왕산허의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왕산허의 선생. 왕산허의 선생은 13도의 의병을 이끌고 동맹음 밖까지 진군했던 것이었죠. 이걸 갖다 우리가 서울 진공작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왕산허의 선생은 의병전쟁을 광무항제의 칭령에 따른 한국의 독립전쟁임을 강조하고 자, 이때 우리 의병들은 이건 전쟁이다. 한국의 독립전쟁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제법상 교전단체임으로 전쟁에 관한 모든 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우리는 일본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고 우리는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국제법상 교전단체다. 일본 헌병의 기물보고에 따른다면 선언문의 한문은 영국 정부로 보내졌다고 한다. 이 경문 외에도 해외동포에게 보내는 경문이 이때 발표되었다. 그렇죠. 정치를 하는 자들은 나라 팔아먹고 있었을 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들고 일어나서 일본과 의병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었죠. 이 정미의병이 가장 활발했고 1907년부터 1911년이면 이미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일본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횟수를 보니 1907년 군대 해산 이후에 1908년, 1909년 1452회, 898회 가장 왕성했죠. 여기에 참가 의병 수도 보세요. 4만, 6만, 7만 가깝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가 사과를 들게 되는데 이때 일본 놈들은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그러죠. 호남의 의병이 가장 활발했대입니다. 동학을 일으킨 곳이 호남이었죠. 자, 일본놈들이 남한 대토벌 작전 전부 다 싹 쓸어버린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어떻습니까? 체포된 호남 의병장들. 그리고 이들은 일본을 위해서 처형당했던 것이었죠. 의병장 황은산 의병 박목헐 의병 이상복 의병 김남진 의병 김규태 의병 서호정 의병 이장호 마가까운 날이다. 대왕전 배야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미의병 이때 사망 1만 6천명 부산 3만 6천명 살아남은 의병들은 결국은 일본 놈들을 피해 압록강 두망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고 일본들이 만주나 연해지도로 가서 이분들이 바로 일제식민지식의 우리의 독립군이 되었던 것이었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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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36년간 일본과 끈질기게 끈질기게 뭐였습니까? 투쟁해 왔던 것이었죠. 결국은 이떼이로 무미가 이 나라팍은 팔아먹은 매곡노들과 함께 을산 능약을 체결하고 조선은 만국의 길을 갔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작군 논란이 되는 식민사관 21세기 초차계구 식민사관 식민사관을 얘기하기 전에 토해 전에 강의에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얼굴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외놈인 도깨비 같은 자들. 그때만 있는 줄 아는데 지금도 있죠. 나라를 존먹고 백성을 변들게 하는 인종이다. 대한매일 신부기사 토해 천지의 기사였던 것이었죠. 조선은 그러면 왜 망했을까? 가보자 이거에요. 식민사관 인식의 문제. 자 식민사관은 너무 길어요. 식민사관 자체를 지금 얘기할 순 없고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요? 일본은 힘이 세고 조선은 힘이 약했다. 그러면 이 폐망의 원인은 일본에게 있는 거야? 조선에게 있는 거야? 조선에게 있다. 그렇잖아요. 전형적인 어떻습니까? 일본 놈들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 놈들은 조선 인해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조선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얼마 전 국회의원의 말이죠. 이 그림처럼 당시에 조선은 이렇게 맹인이었다. 당할 만했다. 이런 말밖에 안 되죠. 자 이런 것은 일제 조선 강제합병을 조선 내부의 원인이 찾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식민사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광수가 있죠. 조선 최고의 수제였죠. 체남선과 함께. 일본이 유학을 갔다 왔고 2.8독립선언을 주도했고 그리고 상해를 가서 임시정부에서 한때 몸담았고 그랬던 이광수. 이광수가 1922년 조선으로 들어와서 글을 발표하죠. 민족 개조론, 민족적 경륜. 그냥 드라이하게 한번 볼까요? 개조래요. 개조.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합시다. 남자든 여자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좀 고쳐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굴 좀 개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고쳐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조해야 된다는 말은 그 말은 뭐야? 그 얼굴이 이상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광수는 어떻습니까? 조선민족을 개조해야 된다. 그러면 조선민족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첫째 둘째 어쩌고 저쩌고 잔뜩 써놨어.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기. 속이기는 행실 없애기. 그럼 이 말은 뭐야? 조선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한다는 얘기죠. 둘째 부지런히 실행하기. 조선은 개그르르다는 얘기죠. 자, 신이 있는 자가 되기. 그럼 조선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쭉 하다가 사회대한 봉사를 겨우.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일종 이상의 학술이나 기회를 배워서 반드시 일종 이상의 직업을 가지기. 누구는 배우기 싫었나? 그렇잖아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조선사람은 무식하다는 얘기잖아. 그래요. 당신은 팔자가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일본까지 유학을 가서 공부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수많은 조선의 민중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었냐 이거야. 자, 그런 가운데 근검저축하기. 조선사람은 근검하지 못하고 사치한다는 얘기잖아. 이것이 이광수가 말했던 민족개조론이죠. 그렇잖아요? 차라리 이광수가 얘기하지 않고 일본 놈이 얘기했다면 우리가 어, 그런가 보더라 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어떻습니까? 자신은 어때요? 자, 조선을 위해서 친일을 했다. 이것이 조선을 위한 방법이다. 그건 당신 얘기죠. 그러면 이광수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떻습니까? 일본의 이 식민지 인식을 그대로 내면화하고 있었던 것이었겠죠. 한 명 더 볼까요? 자, 최고의 매국노주. 역사에 이렇게 이름을 남기기도 쉽지 않죠. 나라 팔아먹을 때 이완용. 이제 늙어빠진 이완용이죠. 이완용은 죽을 때 이렇게 말했대요. 자, 1926년에 죽는데. 내가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특색할 것 같아.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전형적인,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시류에 편승하는 스타일이죠. 러시아에 붙었다가. 그러면 일본이 강해질 거니까 자기는 일본에 붙었다 이거야. 자기는 시류를 잘 봐서 성공했다. 너희들은 앞으로 미국이 쓸 것 같으면 친미파가 되거라. 이런 말을 남겼대죠. 이완용. 늙고 병들었지만 재산은 점점 늘었다죠. 이완용이 소유한 부동산이 1억 3천만평이었대요. 난 사실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없어. 1억 3천만평? 굉장히 넓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야. 서울 면적이 약 1억 8천만평이랍니다. 그런데 이완용이 차지한 부동산이 1억 3천만평. 거의 서울을 다 차지한 거죠. 나라 팔아먹은 대가로 엄청난 불을 노렸죠. 이완용이 말을 볼까요? 조선과 일본은 원래 한 뿔이다. 조선과 일본은 흥망성세를 같이 해야 한다. 뭘 같이 하는 거야? 나를 매국노라 비난하는데 내가 바른 말을 하는데도 안 듣는 건 너희가 무지한 탓이다. 이완용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갖다가 너희들은 어때요? 바른 말을 하는데 너희가 무지한 탓이다.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역시 아까 봤던 것이었죠. 일본은 국가의 존망을 열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뭘 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은 일체의 감정을 버리고 과거의 역사를 보셔. 자, 이완용도 역사를 운운하고 있죠. 조선은 망할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볼까요? 21세기 대한민국. 이런 말씀을 하시네. 이완용과 똑같은 말이죠. 역시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당주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그러했다. 그러니 조선은 망할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망언에 대해서 망언에 대해서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다. 제발 공부 좀 하시라. 역사 좀 공부해야 된다. 그래요. 공부해야 되겠죠. 이완용.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치? 여러분은 일체의 감정을 버리고 과거의 역사를 보시오. 공부 좀 해라. 내가 이완용이 바른말을 하는데도 안 듣는 건 너희가 무지한 탓이다. 이완용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역사 그 자체다. 제발 공부 좀 해라. 역사 공부 좀 해야 된다. 자, 공부합시다. 그래서 다시 신채호 선생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강도일본놈들이 우리의 생존의 적임을 선언한 동시에 이 생존의 적인 강도일본을 살벌하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수사님을 선언하노라.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정간섭이나 참전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으로 바꿀까요?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 한일 군사동맹, 일본은 우리와 함께 가야 된다. 자, 너희들이 동양평화, 한국독립보존을 담보한 조약에 먹물이 마르기 전에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었던 역사를 잊었느냐? 이에 부하하는 자는 맹인이 아니면 어찌 간 적이 아니냐? 단제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역사 좀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에러 MINAR